약간 롤 진력이 최화한 거 같애, 나. 탈리아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아, 칼리로 할까? 어, 배나징. 슈바나 배나카. 슈바나 요즘 너무 날먹인 거 같아. 약간 탱탱만 올려도 센 애들. 그리고 마이 피오라 이레리밴되네. 뭘 하려고, 대체. 후아! 다리우스? 아, 다리우스는 좀 빡센데. 아, 아칼리? 아칼리해? 근데 우리 AP 없긴 해. 아, 티모 할 걸 그랬나? 아칼리 할 거야. 팔랑팔랑. 어니? 뒤메에 벨베스가 두 마리네. 나도 벨베스 있어. 어, 닮았다. 근데 진짜. 이 벨베스랑. 어, 똑같은데 생긴 게? 야, 여기 벨베스 있어. 벨베스야. 눈 빼갈 생각이야? 그래? 그렇다면 날아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이리로 가자. 아찼리야, 아찼리야 어디가? 아찼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엉. 으잉, 없당. 근데 얘네도 아마 불츠라서. 어머. 까비. 방금은 끌기가 힘들었지. 아직은 혼자 가는 타이밍이라. 아, 뭐야. 이거 와드야? 아니면 그냥 쏜 거야? 어, 망했는데? 에라이. 에이, 망했네. 잘 복귀해야겠네. 다리울수 특, 이런데 들어있어. 진짜 다리울수 고수면 여기서 나온다. 저기서 나왔네. 바밍만 합시다. 다리는 쪼레비 세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바로 황천길. 나 진짜 뭔가 그게 있나? 뭔가 반응 속도가 다 태워했나봐. 다 뭔가 한 템포씩 느리게 하네. 아, 진짜. 오늘 진짜 좀 이상하네. 갱 오면 이기긴 함. 아, 저게 없는데. 기력이 없어. 근데 이제 저거 다 빠지긴 했다. 오, 이러면? 오, 6레비 지내. 아, 까비. 오, 저러. 어머. 와, 왜 이렇게 딱 안다 할까? 어, 이게 또 안 말네. 아, 머퍼는 못 깨져라. 아, 나 저거 없는데. 아, 저거 없는데. 아, 머퍼랑도 목숨을 바꿔버렸네. 궁 쓰지 말고 그냥 얌전히 죽었다가 다음에 킬박 노릴걸. 아, 저거 먹고 왔구나. 꿀열맨 먹고 왔구나. 아, 저거 먹고 왔구나. 아, 저거 먹고 왔구나. 꿀열맨 먹고 왔구나. 꿀열맨 먹고 왔구나. 아, 벨벳에 세야. 그렇게 빼버리면 난 어쩌라고. 타이밍 질이네 리신 바로 버리네 그냥 망했는데? 어이구 오늘 참 못하네 죽었어! 미드도 그냥 솔필 따고이고 음 바텀은 또 알아서 따겠네 할 게 없네 진짜로 용타운도 지나갔고 정말 할 게 없군 아 이 터비 이럴 차이 나는데 벨베스 올 때마다 호응한 게 안 좋게 돼가지고 여기 없어 어 어어 아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어 좀 아쉬운데? 아지르 피가 너무 없다 아 아지르 피만 좀 있었어도 어 이거 뭐야 리신이 진짜 앞에 안 보고 있었던 거네? 다리우스 데리고 낚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나이스 음 이러면은 벨베스가 전령을 먹고 탑에다가 전령을 풀어주지 않을까? 음 아휴 이거 어때? 솔직히 좀 해볼 만한데 히옥 히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따 불려온거지? 와 신드라 라크라운드라 스킬도 빠졌을텐데 어 너무 맛있겠다 허어 너무 맛있겠다 개 부럽다 벨베스 하고 싶다 어 그래 우리에겐 바텀이 있지 바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땡 다리우스 사라진 들어가야 상남자인데 포기한다 저기 이제 그럴 깡이 없다 미안하다 우와 미드 어디까지 밀어? 미드 좀 많이 밀었네 다리우스랑 굳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 난 게임 이길거야 너는 계속 1대1이나 해라 그럴컴 철권하지 뭐하러 로로라니 그치만 1대1 이겨야지 믿는데 탑은 애들 이기고 싶당 네 우리는 용도 먹었구 어 우리 미드 2차까지 밀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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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아깝다 오오 내 킬이다 어휴 다행 야 생각보다 딜이 훅 들어오네 아씨 저거 오스텍이 쌓였었구나 까비 이제 내가 미드다 다 비켜 신드라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이제 신드라 레벨 더 높네 레벨링이 너무 안되네 탄밀린당 그렇지만 신경 안써 마지르가 가겠지 끌어 분명히 다리우스가 있었거든 어디 있을까요? 어? 미드로 왔네 아싸 내가 먹었다 35원 여기 다리우스 엔 오 우린 오 오 오 난 뺏어 쓰면 안되는건데 어쩌겠냐 한건 아니긴 해 Jobs 뺏으면 됐지 뭐 이 구간 아하핳еля 뭐야 아지르 어 잡기 는네 시 AB 오우 좋다 아싸 공킬 와 진짜 공킬인데? 야 근데 이건 너무 좋은데? 지금 용탐이잖아 바론을 가자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한데 선명도 좀 아까울지도? 와 나 제압킬 붙었어 뽑아봐 네 알겠습니다 오 이걸 진짜 뽑아오네? 아 그냥 쓸거야 풀 쓸까봐 뺏겼었는데 야 뺏기면 진짜 가만 안 둬 어 나 돈이 많아졌어 오 2천원이나 있엉 용쌈도 할까? 이왕 이렇게 된거 아니다 텔루 없게 나 텔 있어 어 갑자기 구자 됐다 텔 있음 님들 텔 있다고 했지 탄다고는 안했음 어 블루다 어 알아서 하겠는데? 어 다류수도 갔네 리드? 블루 어? 블루 어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게 뭐야 나 없어도 이기네 아 이렇게 된거 늑대랑 두꺼비도 다 먹었네 아칼리가 이렇게 재미없는 샘프였나? 어 나 이거 딜량 심상치 않을거 같은데? 이 판? 느낌이 왔어 딜만도 못 넣었을거 같애 한개 없어 이번판 킬 더 공짜로 주워먹고 느낌이 와버렸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무슨일이야? 할만한데? 어 아니 이씨 미신 어? 장난해 지금? 어니 지금 뭐야 아야 어 잠깐만요 어어어 나이스 어 갑자기 뒤에 나와서 발로 차네 아니 시야가 어떻게 저기 전혀 없을 수가 있냐? 어머나 부어진다 아 이 맞췄었는데 보여줘 베인 힐 간다 고생해 넘어가봐 얏 워호호호호 나이스 왔다 공길 워아 밀벨스가 캐리한다 워아 여왕님 여왕님이 캐리해준다 다고 가야지 나이스 아지를 죽는당 아이야 아 오우야 야 그냥 싸우면 내가 이겨 오이씨 미신 주제에 지금 무질 까불어 오징어도 잡아야겠다 오 돈이 많아 아니 나 분명히 템을 안 사와서 센 거는 똑같을 텐데 돈이 많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데 세탁 좀 잘했을지도? KDA 이제 좀 잘 큰 사람 같음? 그니까 심지어 돈도 500원 달려있어 아 개노잼 아아 어떻게 이렇게 노잼일 수가 아 진짜 개노잼이다 이럴 수가 아칼리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했어 바나나티비 아칼리 좀 별로다 다리오스랑 이제 승리 당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지 아칼리가 딜량 볼까? 딜량 만 넘나 안 넘나 안 넘을 것 같아 오 아니네 넘었네 13,000 생각보다 좀 더운데 뭐야 베인보다 많이 넘네 생각보다 잘했을지도 뭐 나쁘진 않네 흐흫 다 이럴 정답 네 오